음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은현재 대학에서 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기기사 이해차 시험을 통과해서 너무 기쁘네요 빠른 시간 내에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배우를 학교수님들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배경으로 해서 공기업 전기직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사 자격증은 공기업 서류 지원식 제일 중요한 가산점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서류에서 탈락하기 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기직 NCS 시험을 볼 때 전기기사와 시험 범위가 같기 때문에 저는 전기기사 자격증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필기와 실기 모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개념을 먼저 보고 기출문제로 정리했었기 때문에 과정도 기출문제를 시간 맞춰놓고 풀 때는 정말 쉽고 시간도 많이 남았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니까 처음 보는 문제들이 꽤 많아서 당황스럽고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정상 2회차 시험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차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다른 기사 시험 3회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쉬운 부분은 인강을 넘기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을 아끼는데 필요한데 쉬운 파트는 오히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강을 들을 때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필기를 하지도 않고 노트를 정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책이 있는데 제가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1회독을 마친 후에 혼자서 다시 복습할 때는 A4를 바질을 접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때는 제가 정리했던 것에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보면서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론을 설명해주시고 바로바로 관련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배운 내용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정심으로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어려운 내용도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이사를 위해 공부한 이론 내용에 비해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기출 문제를 무조건 많이 보는 것보다는 이론 공부를 위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론부터 열심히 공부한다면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